안녕하세요. 반이에요. 오늘은 반려토끼들과 그 다음에 반려 경험을 소개하는 거 합니다. 제 반려토끼들의 이름은 슈롯하고 키인데요. 우리 둘이 같이 할 때 끝이에요. 정말 귀엽죠? 저는 썸맵. 제 반려토끼들은 테일이에요. 정말 고소하고 키가 많아서 환불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지 않나요? 다음은 아세요. 우리 여기 여기 좀 더 길게 이래서 모두들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